야 이거 나와주세요 엄청 떨리네 나 아닌 것 같아 아 대박 진짜인 것 같은데 나왔네 나왔네 가장 잘했어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날 지킬 수 없어서 나왔다니까 나와준 거 같은데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안 보여 안 보여 미안하다는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사랑 그 사랑의 눈에 그 사랑의 눈에 내가 지금껏 살았어 목소리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랑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그때 그대가 멀리 떠나기 전에 조금 더 그대마저 보면 사랑을 말할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울죠 그때만 알아 나 내 사랑 울고 바보 같지 않아 울고 바보 같지 않아 그대여 우리 1라운드 더원은 진짜였습니다 속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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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원씨 그 뒤에서 추리를 좀 듣고 계셨어요? 네 듣고 있었는데 라단이씨도 더원 아니라고 이렇게 아 맞다 계속 우겨주기를 계속 우겨주기를 막 그랬는데 우리 카리나가 우리 회사 특징 끝음을 버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았네요 제가 이제 가끔 후배분들하고 얘기할 때 뭐 사랑 할 때가 있는데 그걸 패치하시고 그거를 야 우리 그 더원 1라운드 첫 번째 진짜였습니다 야 너무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아 노래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와 아 공희 선배님은 추리단이 진짜라고 얘기했던 정희씨입니다 아 제발 진짜 진짜 아 너나만 아니라 그런가 맞아요 아 진짜겠지 응 진짜겠지 진짜였으면 좋겠어 제발 아 이 노래 진짜 리터클라스 봤어 아 아 가슴에 밖의 정량을 피어 나를 피울까 지쳐 가는 얼굴은 아 모르겠다 이 노래에 흥리믄 거의 없어졌어 그 모습 확 내 손을 받은 날 자랑하듯 조각만 날 웃고 있는데 목소리 맞췄네요. 와..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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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의 하참을 도와 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한 채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끼던 것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가 못 갔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훗날 그때 그 아이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네 오 오 진짜 좋다! 이 라이브가 더 애일같은데? 그러니까! 되게 평평하잖아! 정인 씨는 7째였습니다!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요! 반갑습니다! 우리 정인 씨가 우리 그 뒤에서 추리단의 추리를 들어봤잖아요 어떠셨어요? AI라고 하셔도 기분이 이상하고 AI라고 하면 내가 노래가 혹시 너무 몸이 건조했나? 막 이런 생각 들고 굉장히 복잡하면서 그 쩝소리를 곡을 지금 캐치했잖아요 그 쩝소리를 혹시 노래 중간에 뭘 드신 건 아니죠? 그건 아닌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밥을 먹었더니 되게 가스가 차서 트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AI는 트림을 하지 않잖아요 트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쩝소리가 나오긴 했네요 야 그거를 호지가 그걸 잡아내 야 호지가 그걸 잡아내네 야 진짜 근데 어떻게 노래를 듣는데 소주가 땡긴 적은 처음이에요 와 노래가 얘기를 했잖아요 감동은 AI는 못 준다니까 드라마가 지나가면서 소주 우리 앞에 더원도 그렇지만 우리 정인 씨도 그렇고 사실 우리 객사에 계신 백 분께서는 지금 두 분을 AI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못 믿겠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나오니까 너무들 반가워하시네요 진짜? 너무 이렇게 멋있으시네요 진짜 정말 오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정인 씨는 진짜였습니다 우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또 다 왔다 정여령이 아니면 AI면은 또 다 왔는데 진짜 사실 추리단 여러분들 전체의 의견은 지금 남은 권경력 씨는 AI다 AI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방구석 에이스 우리 민준 씨는 진짜다 우리 히든싱어 거의 정답률 90% 이상을 자랑하는 이준 씨가 자 과연 오늘 싱크로이에서 기적을 한번 이뤄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우리 추리단의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? 그게 저한테도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아 좋아요 아 골드 골드 1라운드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권경력 씨가 골드 봤죠 진짜일지 AI일지 골드 자 정답 확인 제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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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제가 살짝 늦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거를 AI가 흉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Beautiful light 좋아 이거 그대서 Love 그래서 AI다 네 AI다 좋아요 It's beautiful light It's beautiful light It's beautiful light It's beautiful light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? 아닌 거 같은데? 이게 이 애 같은데? 어 아닌가? 맞나? 언제나 널 지켜줄게 아이고 자 과연 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